8. 본다, 아 보여! 안녕하세요! 보인다, 아 보여! 여기요! 어쩐 일로 찾았어! 저의 사주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사주가 내한테 있어 말투가 판사님 말투인데 저번에 봤던 판사님인데 방현진 제 이름 어떻게 하셨죠? 2000년 3월 21일생 정축일조 작은 촛불과 달을 삼기게 한다고 달도 좋아해요 근데 우선은 너무 고급 정보여가지고 내가 복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얼마 하면 됩니까? 첫 순서니까 한 3냥만 주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3냥? 3냥 너무 비싸요 나 오늘 있는 게 그대들이 못 본 거 아니오 인절! 한 구석이 늘 외롭다고 나와있어 와! 어떻게 얘기해야 근데 이 신기하다 너무 잘 trade 오 진짜 명민이시네 지혜 없구 따뜻하다라고 나와있어 와! 두 번 사람도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 같고 이 재물에 대한 숨겨진 욕구가 매우 강하고 야 변진아 여왓아 저 물욕도 되게 많아요 그거 뭐야 이거 이게 너무 사실이라고 느낀 게 건강훈 네 건강훈 에잇 하나 펴고 이렇게 그렇지 위 장 소화기계통이 약하다 맞아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맞아 진짜 맞아 사주는 과학이야 사주 미스 사이언스 진짜 맞아 손 한번 줘보겠어? 아 몸이 추위를 많이 타네 오 추위도 많이 타요 몸이 차 야 안아줄까? 혹시 시력 짝짝인가? 눈 건강에 주의해야 돼 오 저 짝짝이에요 맞네 1.0, 0.1입니다 시력은 당연히 짝짝이겠지 1차이나 1차이나 거의 밤하늘의 달과 같은 사주야 밤하늘의 달 기본 사주에는 어 이 일이 잘 맞아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 마음의 평온을 제일 먼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해 오 신기 이게 너무 좋은 말 해줬네요 서비스 없나? 아 서비스 여기 두 냥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선생님 선생님 저도 받고 싶습니다 어 그래 우리 한이 나와봐라 자 안녕하십니까 보인다 보인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? 네 마음속에 멍구스도 왔습니다 이 마음속에 껌은 구렁텅이가 보인다 자네 이름은 한지성 아아 너 개 아셨죠? 2000년 9월 14세 어? 안 헷갈리시는군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자네 재미네 사주네 아 푸른 돼지를 상징하네 푸른 돼? 어 파란색? 꿀꿀? 아 자네는 파란 기운이 좋구만 어 나 파란색 퍼스널 컬러 이게 파란 돼지 참 재미네 사주여 작은 나무래 네가 이런 작은 나무 작아요 작아요 작긴 하죠? 아니 겉으로는 얌전하지만 내면은 복잡하고 강한 투쟁심과 고집을 숨기고 있다 저게 있어 아 맞아요 보호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 어 맞아요 뀨? 이런 사람은 보호해줘 어휴 책임감이 강해 윗사람들에게 좀 싹싹한 편이야 그렇지 복체를 안 받았네 얼마 일단 네가 주고 싶은 만큼 줘봐라 그거에 맞게 내가 얘기해줄게 사전 처음부터 4개 어 좋아 좋아 기본적인 결단력은 약하고 그런데 하나에 꽂히면 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자 맞아 나 진짜 파 그치 하이? 재밌네 다른 길이여서 성공했겠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했다면 전문직으로 성공했을 거야 변호사, 닮사, 닮사 정말 정확한 말을 잘해서 정치에능하고 말의 속도가 빠르다, 이 친구가 래퍼잖아 맞아요 말의 속도가 빠르고 외국어도 여러 개 가능하다 중국어 좀 하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어 좀 하나? 안녕하세요, 저는 한드로 british 하이, 내 이름은 선 전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아 맞아 맞아 나 술발 차 현두통과 불면증을 조심해야 돼 있어! 현두통과 불면증 없는 사람 이 사회에 누가 없어? 나 없는데?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명예후로는 아주 좋네 올해 2023년에 재물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걸 아껴야 돼 나가지 않게 그러면 28살 이후에 돈을 아주 많이 모으게 됩니다 앞으로 잘하십쇼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읽을까 말까 했는데 참 이게 소름이 끼쳐 28살부터 그 10년 동안 이 씨 성을 가진 사람과 금전거래를 조심해야 돼 당신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씨를 조심해야 된다 쟤도 있구나 천만 원만 빌려줘 멀리한다 음 천 원만 빌려줘 천 원은 강릉 가지 조심해라 어쨌든 고맙습니다 와 근데 신기하다 이게 재밌구만 사주가 아주 재밌다 자 다음은 누가? 안녕하십니까 이민호 1998년 10월 25일 생 풀밭의 뱀을 상징한다 적혀있다 풀밭의 뱀? 작은 나무를 상징하고 풀밭의 뱀 작은 나무 작은 나무에 기생하는 뱀이라는 얘기지 와 나한테 기생하네 천만 원만 주고 그래서 야 잠시만 이 형이네 조심해야겠네 이민호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조심해 뱀이다 뱀 5살을 기준으로 태훈이 바뀐 사주인데 오 25세에서 34살까지가 운이 조금 더 좋아 근데 35살부터 44살까지가 훨씬 점점 더 좋아지는 사주 와 그때까지 살아있구나 나 대인관계가 능수능란하나 갑자기 날카로운 말로 주변을 얼어붙게 하는 이중사주 와 맞습니다 야 너무 맞아 100점짜리 사주네 아주 여기에 날카로운 꽃미남이라고 적혀있어 오 오 이런 건 쉽게 적혀있지 않는데 매력있는 언변으로 MC도 올린다고 적혀있어 오 와 진짜 자네 지금 어디서 MC를 하고있지? 저요 MBC 음악중심 모두 기대하 쇼쇼쇼 네 MC 잘 어울린다고 적혀있어요 그럼요 자네 혹시 친한 사람 중에 이름에 U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U? 우리 어머니의 이름에 U가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없나 응 친구가 자명밖에 없거든요 조심하라고 나와있어 U가 들어가는 사람 자네 거는 딱 두 푼만 받을게 감사합니다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야? 자유 나 분명 아까 많이 있었는데 이제 3점밖에 안 받았어 야 다음 저요 빨리 가요 저요 저요 보인다 보여 나 살면서 사진 처음 봐요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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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처음 안물 안물 앙궁 자네는 이 흉통이 참 커 그래서 지금 넓은 땅을 상징하고 있다 오 그리고 황색 호랑이를 상징한다 호랑이들 중에서도 리더인 호랑이를 황색 호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달리기 제일 빠르긴 해 하나만 하기보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려고요 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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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억력이 매우 좋고 아 맞아 본인의 내면을 계속해서 탐구하려는 성향이 있어 아무래도 지도자에 적합하다 보니까 이 멘탈과 자기 주체성이 아주 강하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으로 에사에 임한다 라고 나와있다 오오 몸에 열이 많지? 많아요 응 귀 건강에 주의해라 피? 귀 귀? 귀? 오 맞어 여기 최근에 상처 생겨서 피났었어 심지어 엄마도 달핑이관 하나 찢어졌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수입이 2배를 넘어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섯 냥을 받아야겠다 어 마음 아프다 마음이 아픈 통이 넓어가지고 형통이 넓어가지고 손도 안 닿아 형통이 넓어가지고 사실 딱 다섯 개 밖에 다섯 개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은 재물은이 없어 확실해 박씨 오씨 성과 인간관계가 좋은 흐름이다 박오? 박오 박진영? 박진영 배님? 오은영 박사님 가야겠네 생각을 잘 가서 앉아있으세요 마음 편하게 먹고 좀 멀리 봐라 멀리 봐라 이상 멀리 봐라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일단 복체부터 받고 시작하죠 얼마쯤 생각하고 오셨습니까? 세냥이면 되지 않을까 아이 단양 정도 줘야지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내가 인트로듀 시간을 한번 듣고 생각해볼까 알았습니다 자 9월 22일 2000년생 개미일주 검은냥을 상징하고 신의 물 똑똑하고 남을 잘 배려하여 매사에 잘 처세한다 성실형 인재이다 조용히 맡은 일을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외유 내강이 어울린다 너무 잘 맞죠? 똑같아 똑같아 이미 사회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소확행을 꿈꾼다 남을 별로 신경쓰지 않고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정확한데? 야 너무 정확한데?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과 감이 발달되어 있다 자 기본 4주 4주에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집에 불을 항상 켜고 있거나 불의 기운인 현진 필릭스에게 가까이 갈 것 야 가까이 와라 자 재물과 명예운 25살부터 27살까지 아주 큰 재물과 명예운이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됐어 자 소창빈 나옵신다 소창빈씨 일단 98년생 99년생인데요 99년생 돈 주지마 돈 주지마 돈 주지마 돈 주지마 아직 안 봤어 이 자식이 졌잖아 젊은 사람한테 돈 줄 필요 없어 잠시만 보인다 뭐가 보이냐 서창빈 서쪽 서의 말글창의 멋질 빈 말글창이 멋질 빈은 아닌데요 아 참여 너 아직 돈 안 줘서 그래 복채가 없으니까 내가 할 맛이 안 나잖아 몇 점 몇 점 세 점 세 점 일단 줘봐요 일단 줘봐요 그래 줘봐요 아 아 뭐 아 대충 좋대요 아 아 아 좋다는데 뭐 어떻게 뭘 더 말합니까 아 고객님 어 의미 1주 4주이시고요 초원의 양을 상징하고 작은 나무 어 니도 양이네 나무가 맞네 이제 승민이는 검은 양이었으면 이제 창빈 형은 초원의 양 이 형이 약간 자유로운 성격이죠 아 21세부터 60세까지 평생 대운이 계속된다 우와 나를 따르라 얘들아 자 기본 성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성향은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단체 생활을 잘 해낸다 아 그치 동류의 사람들과는 정말 잘 어울리지만 의견과 성향이 다르면 밀어내는 특성이 오 우와 맞아 잘 맞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격이 급해서 일의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자기 주장이 있지만 상황을 살피는 편이라 고집이 티가 나지 않는다 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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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력보다는 실질적인 이익 돈에 관심이 많다 우와 와 진짜 똑같아 약간 낫다 자 21살부터 능력 발휘 명예운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평생 재물운이 아주아주 좋으나 돈이 세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좋고 2023년보다는 2024년 운세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갔어요? 네?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갔어요? 아 단량밖에 안 뜯어갔어요 자 어쨌든 60세까지 우리 운좋은 창빈씨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떠십니까?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? 아 아 인트로 한번 들어보고 네?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3점만 먼저 선불로 내쉬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내고 빨리 어여 타트도 가네 내가 착하다니까 자 이름 양정인 2001년생 2월 8일 임인일주 검은 호랑이를 상징 오 호랑이 기본 성향 사회생활과 개인의 사생활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쉬워 보이지만 깊이 친해질 수 없다 아 감수성이 강하고 남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성향으로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한다 아낌없이 베푼 적이 있습니까? 당신이 제가 뭐 사줬어요? 사랑합니다 자 느긋하지만 은근히 박력이 있다 오 맞아 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성격은 강하지만 마음이 넓다 화나면 진짜 무섭고 연을 끊는 사람이지만 그런 일 자체가 드물다 굉장히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자 그리고 기본적인 사주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25년, 27년도에 큰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은 기관지와 비염 관리 필요하다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와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열심히 치네요 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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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000년생 9월 15일 이용복 씨 다시 가세요 호주에서 오셨습니까? 네 호주 시드니입니까? 네 시드니 맞습니다 자 우리 이용복 씨 한번 봐보자 이용복 씨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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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년생 9월 15일 병자일수 호수 위의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입니다 오 태양? 잘 어울린다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파 가족이나 작은 집단에서 친화력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이 사회적인 약속을 잘 지킨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대신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강해서 가끔 욱할 때가 있다 게임할 때 욱하죠 게임 건드리면 자존심이 으악 자 일단 기본 사주 온 세상에 빛을 보내는 태양 같은 사주라고 합니다 27살 이후 재물운이 아주 좋다 이름에 하 해가 들어가는 사람 지역은 피할걸 아 그래? 어 지역도 피해야 돼 어쨌든 다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옵시다 이상 자 여러분 배고프시죠? 자 밥 먹으러 가자 자 여러분 배고프니까 떡국 먹으러 가자 아 배고파 야 우리 그러면 이제 각자 번 이 돈이 있으니 이 돈으로 하나씩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저 메뉴판 한번 볼까요? 떡국 5냥, 모둠전 10냥, 왕갈비 10냥, 보쌈 20냥 난 그러면 뭐 왕갈비나 하나 먹어야겠구만 하나 3냥만 빌려줘 얼마나 갚을 건데 하나 3냥만 빌려줘 하니야 1냥만 빌려줘 나 12냥 있어야 되는데 9냥 밖에 없다 나도 9냥 밖에 없어 나 7냥 밖에 없어 오케이 찬이 형 그럼 빼고 맛있겠다 오케이 7냥에서 먹자 자 7냥? 나 25냥 나 20냥 승민이 25냥 그래서 얼마나 다 모으면 자 그러면 내가 전당포 가서 잠깐만 전당포 좀 갔다 올게 자 잠깐 맡기고 7냥만 주세요 야 우리 진짜 착하다 다 같이 돈 모아서 이렇게 야 내가 25냥 기부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기부했다 24냥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 진짜 하고 싶은 스키즈코드가 나랑 하나 있는 것 같아 뭐야 정말 좋은 경치에서 그냥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거 야 나랑 미술관 갈 사람 없냐? 없구나 난 미술관 갈 미술은 나쁘지 않은데 캠핑 캠핑도 좋지 고생이야 차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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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 다 같이 축구하자 축구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맞네 축구하면 되네 야 뭐 나온다 나온다 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먹어봐야지 전 어우 다 먹었습니다 와 음 이거죠 음 음 뭐 먹어볼래? 버섯 아 저기 버섯이구나 깻잎이구나 깻잎이구나 아닌가? 아 너무 맛있네 음 뜯어진다 축구하고 싶다 아 진짜 축구하고 싶어 찬이 형 그거 알아요? 우리 숙소 살 때 흙살 빌려서 같은 거? 맨날 맨날 가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마지막에 치킨 먹고 응 볼링 안 했다 우리 아직 어? 아니야 다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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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때 졌잖아요 근데 조용히 해 엑스 꼽아 하면 안 돼 엑스 포 곤충 엑스 포 응 이렇게 우리가 한 살을 또 먹는구만 오케이 그래 찬아 잘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하자 화이팅 2022년 연말 제가 댄스라차 진짜 너무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생했다는 말 그리고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었고 그런 많은 스케줄 속에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운이 있으면 꼭 얘기하고 예 별일 없길 바란다 예 항상 행복하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고 난 정말 누가 보라해도 너의 음악 저건물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작사 작곡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있겠다 너무 사랑해 그래 뽀뽀 아프니 그래 장빈이 형 어 그래 아프지 말고 일단 형은 너무 거약하다 몸 이 밖에만 관리하지 말고 안에도 관리하고 응?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아 좋다 아프지 말고 항상 응? 잘하고 있으니 응? 앞으로도 이대로 쭉 가서 육집 때까지 대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까지 나 좀 키워주라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2023년에도 우리 멤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응 운동 형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멋진 몸 한번 만들어보자 어 좋은데? 무서운 소리 하지마 승민이 항상 열심히 목걸 연습도 하고 항상 이렇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서 진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언제나 팀에 정말 너 자랑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파이팅 하자 아아 아아 네 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형들은 언제나 막내를 믿는다 맞아 응 그래 그래 파이팅 아주 깔끔하고 좋구나 나 언제나 믿지는 않는데 형 항상 믿었는데 미안하다 올해 MC도 하고 투어도 한다고 고생했고 어? 작년 올해 MC도 하고 작년 아 작년 야 입에 붙었어 그냥 올해가 내가 믿지 않는다 했지 아 작년 작년 MC랑 투어 이렇게 같이 병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올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니까 걱정 없이 부탈 없이 살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고맙다 Happy New Year 올해도 부탁해 1라인 요가도 재밌었어 소식이 지금 거의 다큐인데 아래 아래